레디 리액션! 네 오늘은 샤이니님들의 아틀란티스 뮤비입니다. 다 같이 보시죠! 뒷모습 같아. 물에 있는 것 같아. 체력이 생겼다. 어 뭐야? 문어다리? 체력이 생겼다. 해파리? 아니 해파리래. 약간 해변가? 아쿠라이? 발음이 안 돼. 폭포? 폭포 같다. 잘생겼어. 잘생겼다. 그니까. 역시. 이거 뭐야? 진짜 못한다. 노래 좋다. 발음이 진짜 잘생겼어. 그니까. 우와. 대박. 펜탈이 뭐해? 약간. 약간. 오 멋있어. 약간. 아틀란티스가 예서양이니까 바다 느낌을 열리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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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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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가 바다야. 오. 오. 노래 좋아. 그니까. 우와. 바다. 약간 인어 왕자 같아. 인어 왕자들. 오굴들이 다 그렇게. 와 근데 저런 옷도 어울리지? 그니까. 역시 패완월. 진짜 인어 왕자 느낌이야. 그니까. 진짜 대박. 잘생겼어 진짜. 와 목소리 봐. 제2의 전성북 진짜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린나 빨리. 오오오. 오오오. 그니까. 어 물 나왔네?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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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린다, 진짜. 진짜 잘 어울린다, 진짜. 바다 느낌으로. 소원 좋아. 노래 좋아. 와, 그냥 가게 안 돼. 샤이니 지나갔어. 멋있다. 근데 금방 끝나네? 그러니까, 3분 6초. 3분 6초. 안 돼셔는 뭐야? 상관. 그래. 문어 꼬리. 문어 다리? 꼬리가 있어, 문어. 네, 오늘은 샤이니님들의 아틀란티스 뮤비 리액션이었습니다. 다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레디 리액션!